세븐틴이 일본 세번째 싱글 히토리자나이로 일본 골든디스키 더블플랜티넘을 달성했습니다. 더블플랜티넘은 매월 누적 출하량 50만장 이상 작품에 부여되는데요. 14일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탑티어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히토리자나이는 발매 첫 달인 4월 출하량 50만장을 가뿐히 넘기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총 55만장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해 세븐틴을 향한 일본 현지에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일본 레코드협회의 발표로 일본에서 발매한 모든 음반이 골든디스크 인정작품에 이름을 올렸구요. 일본 두번째 싱글 마이오치루 하나비라에 이어 싱글 두 작품 연속 더블플랜티넘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빌보드 재팬 주간 싱글 세일즈 차트 재팬 탑 싱글 세일즈, 종합송 차트 재팬 핫백과 오리콘 데일리 주간 싱글 랭크 1위를 석권하며 글로벌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